어이 선배 이거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홍보팀에서 준 광고 시간인데 이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다시 잘 들어봐요 어 선배 이건 듣지 말고 배고파요? 배에서 막 소리 나는 것 같아 이럴 때만 눈치 없이 귀가 밝아 뭐 뭔 소리 뭔 소리 진짜 귀에 누가 사나 봐 어? 차들이 우리 그때 그 PT파일 차들이한테 있던가?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차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에이 이거 말고 인마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 시안 좀 보여줘 이거 봐 이거 선배 이거 봐주셔야죠 과장님한테 아니 저희들 누가 얘기했던 게 이게 이게 안 좋아 다 버렸다 엄청난 것이야 오우 아잇 이거 무슨 보였냄새야 그거 썩어 문드러질 것 같네 다 나만 보고 있잖아 어떡해 저흰 아잇 저흰 어이왕 저흰 도전 아잇 아잇 야! 야, 이 상식! 죄송합니다. 슬쩍 끼려고 했는데. 야, 이거 봐. 다음부터 예고 좀 해줘. 양동매이라도 준비해놓게. 그 정도면 바지 속이 떼였겠어, 상식 씨. 그래도 과장님들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우리 상식이가 민망해서. 왜? 미안해. 있던 시가. 자꾸들 이렇게 놀리시면 한 방 더 배출합니다.